안녕하십니까 강뱅글입니다. 팬더 빈티지2 기타네트 방문 영상 이후에 이렇게 목소리로 이야기 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주말간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제 제목에 있는 문구를 보고 뭔가 관심이 끌려서 혹 해서 들어오신 분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 제목에 써놓은 워딩처럼 야 한 대 사면 한 대 더 줄게 살래? 라고 제안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특정 브랜드의 DM이었는데 이 업체에서 온 DM 내용을 보자 하니 야 니가 올린 인스타 피드에 있는 악기 정말 예쁘다. 근데 혹시 너 우리 악기도 구입해볼 의향이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조회사라고 하면 이렇게 개개인한테 우리 악기 살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공급하고 그 공급된 악기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되어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인데 얘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슈퍼 오퍼 위크라고 해서 아마 특별 할인 행사 같은 걸 한다고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그 토요일인데 일요일까지 니가 구매 결정을 하고 결제하면 우리가 한 대를 사면 다른 한 대를 더 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재즈 베이스, 프레시전 베이스 구분 없이 재즈를 두 대 사도 되고 프레시전을 두 대 사도 되고 재즈 베이스 하나, 스트라토캐스터, 일렉기타 하나 이렇게 사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무조건 한 대 사고 한 대 더 받아라 라고 저한테 DM을 보내는 거예요. 궁금증이 동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와 이거는 개싸게 파니까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면 꼬치꼬치 캐물어서 얘네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러는지를 소상히 이렇게 파헤쳐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야기의 요건은 간단합니다. 1900만원 아니지 19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무료 배송으로 악기 두 대를 공급해 주겠다. 단 8에서 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단 결제 놓고 기다려라. 로즈우드넥으로 할래? 메이플넥으로 할래? 재즈 베이스 할래? 프레시전 할래? 이렇게 제가 아직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뭔가 이렇게 판매를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뭐 클로징 한다 라고 할까요? 클로징 하는 듯한 모습,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그래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다. 그런데 내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우리 아내랑 상의해 보고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고 덮어 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악기 제조사는 디스트리뷰터나 어떤 뭐라 하죠? 수입처나 판매처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본인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대 사면 한 대 더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렇게 월요일이 되니까 이 제조회사로부터 DM이 또 왔습니다. 고민은 해봤니? 어떻게 할 거니? 어떤 악기 살 거니? 라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려고 하면 악기 대금을 100% 다 먼저 너한테 줘야 되는 거니?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여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급전을 땡기고 파산 신청을 하거나 잠수를 타려고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 담당자가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한테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재정 상태가 의심스럽거나 지금 대화하고 있는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DM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발작 버튼을 눌렀다고 할까? 갑자기 화를 막 내더라고요. 너는 우리 회사를 욕보였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고객들이 우리의 제안에 응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베네핏을 얻어가는데 넌 참 어리석은 것 같다.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도 돼.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태도에서 더더욱 불신이 생기게 된 거죠. 결제 방법을 물어봤을 때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결제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절대 저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피해자가 돼서 뮤리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호소하는 글을 올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내에 수입처가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이 악기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 악기 판매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해 오는 수입처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문의를 해보니 바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인지 담당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카톡 내용을 보고 연락 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회사는 이미 여러 해외 포럼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사기의 행각을 버리고 있다는 걸로 이슈가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의향은 없습니다. 제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였는데 아마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구입할 의향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접촉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제안을 한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상황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그 회사의 악기를 공급할 때 회사의 30%의 선 비용을 지불하고 인보이스가 뜨면 그때 70%를 나머지를 결제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회사가 30%의 선 지급금을 받고 나서 그 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이 회사도 상당히 많은 골치를 썩고 있고 이 회사는 현재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로 종합해보면 이미 이 회사는 기업의 건전성이나 재무 상태가 상당히 나쁜 걸로 확인이 됐고 이로 인해서 한몫을 단단히 당기고 먹튀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DM을 받거나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절대 거래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직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구를 이용하고 계시고 잘 활용하고 계신데 가능하다면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식 수입사에서 구입하시는 것을 저는 사실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선 지급을 해서 30%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악기가 안 온다든지 악기가 파손돼서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회사가 떠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공식 수입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AS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는 직구를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회사가 먼저 그 리스크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들을 고려하면 직구보다는 정식 수입 제품이 조금 더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구입하다 보면 AS도 안 되는 악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없는 것 같은데 비싼 물건들은 해외에서 구입해 보기도 했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구입해 온 물건들 최근에 구입해 온 악기들은 전체적으로 수입사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받았습니다. 헤드머신이 파손된다거나 어떤 파츠들이 파손이 되고 수명이 다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 요청하면 수입사에서는 정당하게 그 제품들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요상으로도 지급해 줬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식 수입 제품을 가능하다면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부득이하게 국내에 없거나 꼭 해외에서 사야겠다 해외가 저렴하다라고 하면 구매대행 업체나 여러 사이트들 좋은 판매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해외의 기타센터나 유럽 쪽의 토만이라든지 일본의 이케베 뮤직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직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결국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고객이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라는 게 제 하나의 약간 길다면 긴 시간 동안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서투른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